네에다가 동작하지 않게 된다면 한마디로 눈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북쪽을 감시하고 관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같이 남쪽에 있는 네이다 사이트들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서 저희 연공을 침해하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다 준비사 선배님들이 노후된 장비로 배움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노하우를 축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갈 것이며 그리고 내 후배들도 그런 길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락 저는 네이다 준비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락